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은 속국을 만들려고 하는 강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길은 한반도를 속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신들하고 비슷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 체제에 야합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뭡니까 등장할 거란 이야기죠 그들은 분명히 선거를 만지겠죠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뭐죠 중국이 협력할 거고 뻔하지 않습니까 시나리오가 이미 그걸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중국 공상당 개입이 필수였다는 것을 알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4.15 총선에 대해서 중국 개입도 뭐죠 뭐 그냥 단순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얻어낸 것이 많은 만큼 줘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뒤로의 결과로 결국은 중국에서 많은 것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조선동 댓글 선동 부대원 대기의 2017년 대선입니다 도움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뭐에 당선되었고 부정선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며 엄청 취약한 나라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이야 이 나라는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입니다 조선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리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다시 또 반복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중국은 집요하게 한국을 다시 속국하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민주당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이게 편하다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 개표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 내부의 적도로부터 나라가 침략당한 상태인 거죠 선거 사기가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국가가 침략당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건현대사 역사에서 1948년도의 재헌의회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옷에 맞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다음에 외부의 침략이 1950년 6월 25일 여러분들 6.25 전쟁으로 터진 겁니다 그 이후에 최대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공직선거에 대한 반복적인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6.25 전쟁은 외부에로부터 침략이었지만 부정선거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극한정질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무도 그런데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배불러 띵호와 배불러 띵호와 이겁니다 권력조화 띵호와 권력조화 띵호와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망하겠습니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거죠 6.25 전쟁은 외부의 침략이니까 전선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부터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2018년 지방선거 이번 대선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뭐죠 전선이 불명확합니다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멀쩡한 언론이 중견 출신들이 선거 부정 없다고 날티고 다니고 뭡니까 세파란 뭡니까 천하람이니 무슨 뭐 이준석이가 부정선거 없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 꼴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 깔아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붙자도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강성규 사회시민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앞날 있죠 암흑입니다 암흑 이거 여러분들 이 조선족이 쓰신 댓글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김기현 씨하고 안철수 씨하고 한교환 씨가 붙는 당내 경선도 다 댓글 공작이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조작인 겁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심겹게 잡은 사람이 그 문제가 얼마나 여론 조작과 댓글 조작과 이런 선거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감방으로 갈 건데 나중에 훈이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저는 나이도 좀 있고 아이들 다 키웠고 그리고 특별한 뭡니까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중국의 속국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거를 장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한국을 다시 속국하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주변 국가에 자유발렬한 자유국가를 뚫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중국인민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중국인민들이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게 되면 자유롭다는 것이 이런 걸 느낄 거 아닙니까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미국하고 패권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망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중국이 승리하겠습니까 억압된 체제가 미국을 보려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하는 거 보이지만 그게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죠 깔아 뭉개는 사람이 뭘 잘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로 안다고 모든 기술은 그냥 한반도를 속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중국이란 나라의 중국 공상당의 명확한 목표인 거죠 박근혜하고 여러분 이병방 때는 진중 정신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지거나 지배층이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줄을 대가 여러분 출시하고 가문의 영광을 추구했던 역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국 사람 피해 흐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좌파 정치인들 가운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다도 차라리 조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중국 정부도 이때다 싶은 민주당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태블릿 조작 조선족 댓글이 주도하는 여론 박근혜에 대한 실망을 느낀 한국인들의 그 분출구를 조작된 여론의 몸을 내맡김 조작된 선동당한 국민들은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말았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뭘 했습니까 전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2017년 대선까지 여러분들 제가 도덕놈들 시리즈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 적어놨다는 행편이 되시면 책을 구매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여러분들 대선까지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종류이 뭡니까 표 도덕질을 다 밝혀는 책을 내야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간 그 사람들은 사실 겁이 나겠죠 자기들이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뭐죠 표 도덕질을 밝혀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어떤 미친놈들이 나와가지고 그 방대한 선거데이터를 뭐죠 분석한 놈들이 어딨노 정신나간 놈들인데 그런데 공병호하고 제야 전문가 정신나간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들 두려울 겁니다 왜 도덕질한 방법을 다 밝힌 책들이잖아요 여러분 도덕질을 했는데 비디오 촬영점 고화질 HD 뭡니까 하질로 다 그게 찍힌 것을 밝혀가지고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 뭐죠 책으로 박아가 내면 얼마나 여러분 열받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번 4.15 총선을 한 1, 2주 정도 두고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 지역에서 소위 표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들 지금 책을 많이 진행시켰는데 그 책이 나오게 되면 뭐 엉망진창입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에 49명의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사전투표 조작 안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자들인 겁니다 유튜브 방송은 흘러가니까 그렇지만 책으로 뭡니까 박아 놓으면 역사적인 기록이 되겠죠 홍영표님 멋있네요 홍영표 민주당의 홍영표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조작을 했잖아요 이거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했는데 이번 침략은 1년에 수백억 이름들 정당 보조금을 받는 당과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야합해 가지고 헌정질수를 무너뜨리는 선거 도덕질을 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사람들 좀 겁날 겁니다 설마 선거 데이터까지 분석해 가지고 득표수 제조 공장을 만들 급수배가 찾아낼 거로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후보별 득표수 발표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미친 인간들이 나서 가지고 뭡니까 그 거대한 선거 데이터를 다 뒤져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제조 생산 유통시켰는지를 다 밝혀냈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아무 말 못하잖아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다 뭡니까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이 나라를 밀어붙이는 그런 체력들이죠 그냥 조선족들 댓글 동원해 가지고 여론 조작하는 겁니다 이 조선족이 쓴 글이 필요한 인재풀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으면 한국인들이 잘 따라옵니다 쇠뇌당하고 선동당한 한국인들은 그걸 다른 커뮤니티에 퍼뜨립니다 일종의 온라인상 우한 폐렴 바이러스인 겁니다 조선족 댓글 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이런 쪽의 인재풀이 차고 넘칩니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과 커뮤니티 흥망성에 인해 버리고 다른 커뮤니티를 갈아타거나 이런 게 반복될 뿐입니다 한국의 몰락은 중국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스스로가 이름 자초한 거죠 한국인 스스로 내버려둬도 내부 분류로 통합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기름 붓는 게 작금의 중국 공상당입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서 중국 공상당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한국 여자들이 국익과 안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전쟁 없이 자란 세대들이라 그렇습니다 남자들이야 군대를 갔다 오니 개념이 생기는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의 적은 북한보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돌림돌입니다 당분이로 한국 한반도에 단 한 번도 중국에 도움받은 적 없는 게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청난 뭐죠 수단이 생긴 거 아닙니까 선거를 뭐죠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선거결과를 이번에 여러분 당대표 선거결과는 누구와 함께 도움되도록 만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래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맡기는 걸 보면서 결국 저 사람들도 코가 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당 야당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한국은 2010년대가 피크였다고 봅니다 이런 정신상태로 못 잃었습니다 이런 정신상태로 이런 정신상태로 이런 썩어빠진 정신상태로 나라가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지도청들 보시기 바랍니다 1948년도에 재헌의회가 이런 출범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조선을 벗어나서 명시를 상부하고 이런 출범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가장 큰 여러분들 환란은 1950년 6월 25일 날 벌어졌던 여러분들 6.25전쟁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대사건이 뭡니까 특정 정당과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뭐죠 도덕질한 겁니다 6.25전쟁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었으면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란 내부의 적들로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 침략을 당한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특수동 출신의 윤석열이실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분 보이는 작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난 몰라 그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여러분들 6.25전쟁과의 필척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헌정질수가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조작국이 돼버렸는데 그걸 입을 다물고 다 깔아뭉개겠다는 겁니다 언론인들이 다 침묵하고 지식인들이 다 침묵하고 대법관들이 다 이런 분들이 야합하고 이게 나랍니까 조선족은 여러분들 크게 언급 안 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의 절정이자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도구라는 것이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댓글 남기신 분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이 아닙니다 이제 시민입니다 시민 조선시민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지도자는 전산조작범들이 이런 선택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선거사기범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없는 거죠 전산조작범들이 만들어주는 걸까 대통령실에서 부정선거 관심 가지고 변호사 두 분 가셔서 브리핑하고 있답니다 어느 천년에 어느 천년에 뭡니까 밑에 누가 여러분들 브리핑을 받았는지 지금 브리핑 받을 때입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인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 가져왔습니다 이제